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번 영상은 챕 9장 이야기와 진실 가이드 영상입니다. 여기는 숨겨진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구까지 쭉 달리면 돼요. 네, 도대체 흥미를 찾기 위해. 네, 도대체 흥미를 찾기 위해.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지금 제가 계신지 알아요? 네, 제가 눈을 뺏기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습니다. 오, 저거 미쳤습니다. 네, 저거 미쳤습니다. 아, 네. 으흠 밖에 이제 소피아 만나게 되고 으흠 스토리 상으로는 이 새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저희는 둘러볼 때가 많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여기로 가다가 포르소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주면 이게 이제 기념품입니다 천년 더 기념품 이제는 저 앞에 보이는 풍차 쪽으로 갈거에요 여기 풍차가 여기 여기 풍차가 얘가 1번이라고 보면 1 2 3 4라고 보면 얘부터 4번이 안돌아가고 있고 1 2 3은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1번 2번은 돌아가지 않아야되고 3번 4번은 돌아가야됩니다 그리고 풍차마다 조각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넣어주면 풍차가 안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1번은 꺼주고 2번으로 2번 풍차는 이걸 땡겨줍니다 2번 풍차는 이걸 땡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주고 여기에 또 조각있고 넣어주면 되고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수레를 넣은 다음에 여기로 휴고를 보냅니다 여기로 휴고를 보냅니다 여기는 돌아가고있기때문에 굳이 조작은 안되는데 여기 안에 조각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걸 먹으려면 뭐 어쩔수 없죠 네번째는 안돌아가고있기때문에 돌려줘야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새총으로 이걸 깨주고 여기도 조각 그 다음에 땡겨주면 이제 대사가 나올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풍차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쭉 달려오면 이쪽에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문이 닫혀있었거든요 이제 이 문이 열리게 된거에요 이제 이 문이 열리게 된거에요 이제 이 문이 열리게 된거에요 네 여기에 도구상자가 두개있고 이게 왕갑입니다 숨겨진 아이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죠 이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털어오어 이럴 때 그 털어오어 이 문이 열리게 된거에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이 함께 하는 곳으로 이렇게 털어내는 네 저는 여행을 입고 스태프에 저는 바라나 제가 더 라인의 그리저를 아름다노를 그리저를 휴고가 새 보러 가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새를 안 봐도요 방문에 들릴 때가 더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면 여기 연날리는 데가 보이죠 저기로 이동합니다 일단 여기 상자마다 털어주고 사다리 타고 올라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걸 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창문으로 문을 깨주면 됩니다 원래 저 상자때문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였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 무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도구 상자 열어주고 업그레이드 하나 해볼까요 새총 이런 거 그냥 되는대로 이제 대충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이제 가자 이제 이쪽에 새가 하나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홀드를 태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산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여기로 나가면 돼요 결국에는 저기 약간 산 중턱에 보이죠 저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 전에 또 하나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기 전에 꼭 칼 하나가 있어야 돼요 칼 하나는 이제 이전 챕터 7인가요 그때부터 들고 온 게 아니면 여기서 비밀 상자를 두 개 못 갑니다 무조건 하나를 들고 오셨어야 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칼은 아끼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 타 왼쪽으로 가면 밑짝에 문을 열어주고 여기 문 열어주고 열어주면 왼쪽에 칼이 꽂혀있죠 이게 재활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 가서 비밀 상자를 먼저 따고 내려와서 먹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칼 하나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거 따주고 올라갑시다 이제 여기서 기념품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념품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unde 감사합니다 갑옷 돼요 제가 동그랗한 걸 그렁 3 1 2 3 3 4 5 4 5 4 5 좋은 울음 기념품 이제 진짜로 산으로 갑시다 가기전에 칼 챙겨 가는거 잊지말고 어 나 잘못 왔다 여기 여기 맵이 워낙 좀 넓어가지고 제가 그 조각들을 다 못찾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중간중간에 숨겨진 데가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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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좀 더러운 물 아닌가 보여있는 물 같은데 어디 흐르는게 있나 아무튼 흥고 작은 아이들. 네. 그런데 저의 소리를叫. 저는 여기. 네. 네. 우리 무한한 왕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는 집사장에 도착해? 네. 나는 너무 늦게 이끌고. 그들은 열어준다. 그들끈이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릇에 맞게. 그들을 세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릇에 왔습니다. 아, 그들의 그릇에 맞게 이끌게. 그런데, 그들은 그들끈을 찾고. 저 트라보타가 이제 기념품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점화약 장비해주고 여기 불을 피워줍니다 여기로 휴고를 보내줘요 근데 너네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 염소 그리고 도구 상자도 있죠 흐어여 휴고. 원하자 바로 hello? 음... I'll go with you. You've done the difficult part. Don't startle her and it'll be just fine. What if she screams? Screaming's not biting. Just say to yourself, it can happen. And that's all. I'll try. See? It's easy. They don't all scream. Yes. She's nice. All right. She's saved. You've overcome your fear. And I want to see that sanctuary. Let's go. Yes. Go. Your dad's waiting for you. She's not moving. She will. She's her own master. There wasn't any goat's. There wasn't any goat's. No. But maybe there will be now. Who wouldn't wanna dream of goats? Now, here are you. The other side is going to be a secret. All right. But the ceremony will begin soon. Loved him. The other side is actually not going to be a mess. So we'll take the money off. You must go. We're going to do the money off? You must have me. The child must have fallen. We'll be especially careful. Don't worry! Good. Well, thank you, Arna. That must be expected. 이제 그냥 가면 되겠죠? 자 여기부터는 적을 죽일수도 없어서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야되요 이제 소피아를 활용해서 이렇게 변사를 유인할 수 있어요 이거 돌고 갈 시간 충분하니까 이번에도 이동하다가 이렇게 프리즘 날려주고 몰래 상자 털어도 돼요 이거 안 들켜요 털어주고 여기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저 빔스는 매우魔님이예요 이 도구서 전화가 예야 전화가 안 온다 사실은 여기 날까 아 너무 높아 아, 우와 지치지 못해, 계속 가고 너 웃었겠다 진짜 근데 저렇게 등지고 가는 것 보다는 등 안지고 막 잡고 가는게 낫지 않냐 여기는 먹을게 딱히 없기때문에 여기 왼쪽으로 먼저 갑니다 여기를 주위 돌려주고 어그로가 안 끌리네 이렇게 와서 여기로 보내주고 저런데 상자는 굳이 안먹을게요? 귀찮다 오그로가 왜 안 끌려 어그인가? 어? 됐다 헬스 바이키란스 엠스 바이키란스 왁스에 프리트 일단은 조각상자니까 먹어야겠죠? 저기 철퇴병이 돌아서 올라가는 순간 여기 주위를 돌려놓고 안먹혀?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거 먹은 다음에 얘 뒤로 요렇게 돌아갑니다 철퇴병 조심하고 요렇게 가서 풀숲으로 들어가서 갑시다 주위돌리기 주위돌리기 이런식으로 조심조심 안 듣기겠지? 여기는 뭐 왼쪽으로 가서 창문 넘어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되고 아무렇게나 가도 됩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주세요 여기로 여기에 깃털이 있습니다 왜 외양간 올빼미 이제 앞으로 쭉 가면 컷신으로 넘어가요 요렇게 오케이 여기는 쭉 진행하면은 되니까 그 따로 소피아랑 떨어질 때까지 쭉 진행하면 되니까 스킵을 할게요 따로 나오고 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트로피가 있으니까 그거를 달성을 해야합니다 트로피는 모든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여기 텐트 원을 해보신 분은 휴거가 텐트를 좋아하는걸 아시겠죠? 그리고 너의 텐트 그냥 너의 텐트 그냥 너의 텐트 너의 텐트? 나도 저의 텐트 네 아마 너의 꿈과 똑같이 너의 꿈과 똑같이 우리의 꿈과 똑같이 우리의 꿈과 똑같이 남의 여기 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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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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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아 왼쪽에 있는 여기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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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그 다음에 여기 장난감 여기 무기 와우, 액스 두 I wonder if they were put to use They built this place to avoid it The carrier draws attention valuable tiny creatures 요거, 밀락판 He drew her And there He drew himself with her He loved her It looks like they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Just like us This is so strange It is Let's keep on This is crazy I feel like Like I know them Like Basil could have been my friend I know what you mean Oh, look Huh That bird again It's shape It's The Order's symbol The Phoenix Is the Order It's It's just that Um Sorry, boy But no That explains why it stands above the child on their frescoes They thought they were better than him They didn't care about him It doesn't change why we're here Come Let's finish this first, right? Hm I'll be damned What's this now? An alchemy laboratory Can we go back now? But it looks exactly like what you're searching for, no? Yes But No, you're right Look for anything that could lead to an elixir A potion, like books, drawings, maybe raw materials On it 자, 일단은 여기부터 어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고 휴고한 데 가요 Hey I know things aren't turning out the way you expected But Nothing ever changes Amicia But Aelia wouldn't let them hurt him, right? You You That were done No I I tried to stop it But I know You tried Sorry Hey Come here you two Sofia? Where are you? Upstairs How did you get there? Look behind the curtains Uh huh Come on Hugo What is this? No door Some sort of Observation hallway What have you found? Your alchemist library Looks like 소피한테 가지 말고요 일단 여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까지 확인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까지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확인이 돼서 트로피가 들어왔을 겁니다 What is it? Your alchemist 이제 그냥 밖으로 나가면 돼요 뭐 뭐 뭐 뭐 뭐 뭐 I am waiting for you. Join us. Whenever you feel ready, we are. How can they stand in that ward? They look so eager to have this child. It's sad they're so wrong. Just like me. If they still don't know they're wrong yet, they'll be sad. Hugo, these things you dreamt of, they existed. You just couldn't know what they really meant. It meant things would be easy and nice. It doesn't mean things won't get better. Are you sure? Your dream showed us another truth. But it is a truth. We can still use it to change everything. Maybe. We're almost there. Sugar, they? That's pretty unpleasant. I don't know. I wish you could see my dream. I'm faster, scary. 아무튼 길 따라 나가면 이제 9장은 마무리되고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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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에서 뵙죠.